KBS 그거 맞추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아, 엄청 좋아 왜 이렇게 치겠다 그날 말에 돌아왔는데 우리 택배기 그날에 압박한 택배기 두 번 다 줬어, 두 번 다 이겼어 네 선영이하고 한 번 이겨도 영호하고 강남 우리가 주셔러 어쩔 수 있는 양파 ket 10개 어 네 네 네 네 네 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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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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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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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